교육기관 중 적극적인 자세와 진취적인 사고로 교육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먼저 새롭게 강원랜드 가족이 될 1조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내군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인 스몰 카지노 회장을 앞두고 설립한 회사입니다. 강원랜드는 국가정책을 수재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. 따라서 남과 다른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만이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최고 인재보다는 음재에서나 양재에서나 지원 본부장이십니다. 저희들이 일반 교양과장 그러니까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언어 교육이라든가 손님을 맞이하는 일반 교양 과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딜러가 갖춰야 할 딜링 교육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번 교육생이 전체 120명입니다. 그중에서 1차로 선발될 인원이 약 80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40명은 불가피하게 탈락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 딜러의 교육을 시시하기 때문에 강원랜드 장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인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하여튼 딜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소양과정을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계획입니다. 이거 보니까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사주기 때문에 그냥 경건이 섭붕하게 사려야 할 것 같고 이런 거 있어야 할 것 같고 EMT 시내로서 구분하는 화면은 여기가 배우고 있는 것 같고 이 회사는 기회를 하기는 거 같고 넘버 13 블랙앤아트 aire 정신 과 일 정신 불 일 불 해 불 불 벤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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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커 벤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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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